강서구 장학회에서는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며 스스로 꿈과 희망을 키워가고 있는 지역 내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모두 66명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2일 강서평생학습관에서 강서구 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타해 모범이 되는 지역 내 고등학생 26명, 대학생 40명 등 총 66명에게 1억 28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더 많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했습니다.